이렇게 이렇게 노토치인게 노토치 청소기 꺼내서 땅에 왔구요. 슥슥싹싹 슥슥싹 어머 나 먼지가 어디 갔나 딱 봤더니 어머 세상에 여기 다 묻어있어요. 손을 대는게 아니라 브러쉬를 같이 띄니까 이렇게 쏙 하니까 어머 손을 안대서 노토치 영찬씨 이거는 잊어먹어요. 아유 그럴 필요가 없는게 여기 딱 붙여가면요 어머 깜찍하게 청소 끝입니다. 맞습니다. 이렇게 마른 청소도 쉽게 하실 수가 있는거구요. 오늘도 미세먼지가 많대요. 황사 미세먼지 바닥청소 늘 하셔야 되잖아요. 이럴때는요. 그냥 노토치를 쭉 꺼있으면 쭉 해서 어머 어머 세상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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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소를 쭉 하면요. 고속도로가 났습니다. 33cm. 한 번만 지나가는데도 이렇게 넓은 폭을 싹 닦아주고 한 번에 깨끗하게 닦아주는거구요. 그리고 소파 밑에 책상 밑에 손이 안나는데 거미줄 닦을 때도 한데 중요한건 얘는요 어머 어머 360도 어머 360도 쭉 닦으시면요. 다 청소가 끝났으면요. 보관할때도 얘는 공간이 필요없는게요. 냉장고 사이나 가구 사이 사이에 슬림에서 노토치 슬림 청소기입니다. 맞습니다. 물벌레 청소하시기 때문에 세워두시면 되고 그때그때 세웠다가 딱 청소하시면 되는건데요. 자 이제 바닥청소를 본격적으로 할 때 우리 첨입살 구워 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마 닦으실 때는 이렇게 딱 걸레를 손에 쥐시고 무릎을 꿇고 문질르셔야 했을거에요. 그렇죠. 그런데 보세요. 자 이제 제가 기름을 마구마구 끓입니다. 묵은 때는 기본으로 하고 기름때까지도요. 기름때. 노토치 쭉 하시구요. 네 보세요. 원래 이게 기름이 딱 이렇게 기름이 쭉쭉 먹는데요. 쭉쭉 먹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. 쭉쭉 밀면 어머어머어머어머 세상에 세상에. 오오오오오오오오. 딱 비교를 해보면요. 한 번만 지나가는데도 이렇게 정말 차이가 나는겁니다. 차이가 나요. 닦이고 안 닦이고 차이가 나는건데 더 중요한거는요. 기름때 묵은 때도 청소가 가능한데. 맞아요. 이제는 좀 더 과하게 얼마나 기름을 잘 먹는지. 뭐, 크레용 같은거 묵은 때 같은거. 네. 이거 아이들 유화물감이거든요. 맞아요. 자 이런거 제가 떼 극한 상황으로 좀 만들어 볼게요. 거기에다가 회차까지 원래 원래는 이거 아 차고 아 차고 이거에다가 손 대야 되잖아요 아 차고 아 차고 그러지 마시고요 계속 쭉 대신다면 쭉 밀어주세요 쭉 밀어주시고 쭉 밀어주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겨울에 정말 물 손도 대기 싫잖아요 반대 브러쉬로 쫙 하면 뽀송뽀송한 거 손을 대지 마세요 쭉쭉 왜 손을 대십니까 그럼요 손 안 대고 차가운 물에도 손 안 대고 청소를 하세요 쫙쫙 밀어냅니다 너무 좋죠 손 안 대시고 편하게 청소하시는 방법 노터치 청소기 이렇게 때를 밀어내고 물을 쫙 뱉어내고 너무나 편하게 그냥 진짜 재미나게 청소하실 수가 있는데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따라할 수 없는 흉내내시면 안 됩니다 흉내낼 수 없는 기술력이 있어요 특허 받은 청소기 노터치 청소기 자 한 세트만 하더라도 지금 한 세트 사시게 되면 앱으로 오셨을 때 2만 6천 8백 20원 이거든요 근데 이거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다 조금만 만원도 아니에요 조금만 추가하시면 돼요 극세사가 하나 둘 셋 이게 만오천 원인데 오늘 세 장이 아니라 여섯 장이니까 만오천 원 만오천 원 그런데 5자가 돼야 되는데 앞자가 3으로 뚝 떨어진 게 툭툭툭 잘라냈어요 맞습니다 2만 6천 8백 20 곱하기 2가 아니라 3만 5천 원대 조금만 추가하시면 1플러스 1세트 가져가시는 거니까 오늘 노터치 청소기로 청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은 china 1 Heritage 4 아멘